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상통 계리직 연구 강사 제인입니다. 자 시험 발표가 났죠. 많은 분들께서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특히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시험 문제가 어떤 것이 출제가 되는지 난이도는 어떨지 또 플랜은 어떻게 짜야 할지 지금 아마 궁금한 점 그리고 걱정되는 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의 전략적으로 이 단기간에 합격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께 학습 자료를 제공이 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저와 함께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이 영상을 처음으로 저와 함께 공부를 시작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영어를 지금까지 좀 손 놓고 있다가 이제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 그분들 먼저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기존 수강자 분들께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공부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략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일입니다. 내가 이 시험 기간을 통해서 얼마만큼 공부를 할 수 있고 어떤 점수를 얻어야 최종적으로 합격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 제가 영어 강사긴 합니다만 여러분들께 영어 만점 받으세요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둘 다 똑같이 합격이라는 목표를 향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영어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과목이 아니라 영어 덕분에 기본 점수 몇 개는 좀 더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시생 분들의 경우에 지금 영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목표 설정을 만점으로 잡지 않으시고 합격으로 잡으시는 겁니다. 합격으로 잡고 현실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영어 같은 과목의 경우에는 사실 기초를 다지는데 오랜 시간과 내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어 문제 자체가 기초 부분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다음에 있을 심화 과정이나 아니면 문제풀이부터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수험 기간이 좀 남아 있을 때 최대한 많은 부분을 기본을 다지고 기초를 다져 두시는 것이 여러분들께 훨씬 더 유리한 게임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실 거 기본 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거고요. 자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수거형 문제가 나온다고 했고요. 대화형 문제가 나온다고 했고 독회형 문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에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유형 자체를 지금까지 시험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100% 여기에만 집중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문제 유형이 조금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도 이 개리진 문제에서 출제하는 범위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 학습보다는 기초 어떤 이론들을 지금부터 채워 나가시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기본 득점은 어디서 얻으시냐 하면 독회형 문제 같은 경우에 독회를 풀기 위해서 암기해야 할 이론도 있을 거고 문법 이론도 있을 거고요. 독회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문법이 좀 필요합니다. 문법이 아예 없이 독회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부가 좀 필요하시고 이 어휘도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휘를 모르면 해석 자체가 안 될 테니까요. 그리고 유형 같은 경우 독회는 유형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별로 풀기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회 스킬 같은 경우도 필요해서 독회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초 과정이 다 지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일단 기본적인 문제는 만들어 놔야 되겠죠. 자 거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단어 암기만 가지고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단어만 잘 암기해도 몇 문제는 풀 수 있고 거기로부터 최소한 두 문제 정도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수거형 문제, 대화형 문제에 집중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도 이제 과정 시작하실 때 공감영어 베이직 과정이 있을 거고요. 이 베이직 과정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보시면 이 부분에 독회까지 완전히 모든 문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 회독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특히나 앞에 어휘 부분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계리직에서 출제하는 어휘 같은 경우에 일반 공무원에서도 다루지 않고 수능에서도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금융 영어나 보험 영어는 특히나 또 우편 영어도 마찬가지겠죠. 특수한 분야에서 사용하는 어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어를 암기하는 것 자체의 난이도는 높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단어 뜻 암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어휘가 적지는 않고요. 아주 적지는 않은 상황에서 전문 용어다 보니까 내가 원래 알고 있는 뜻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암기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기 자체가 어렵지 않고 쉬운 대신에 전문 용어는 꼭 습득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휘 암기하시는데 초반에 좀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게 우리 교재로 따지면 첫 번째 파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 할 때 단어 암기 게을리 하지 마시고 한 번쯤 다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영어라는 것은요. 지금 이제 처음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어 공부할 내용을 많이 줄여드린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적다고 해서 기간을 좀 짧게 잡으시고 나머지는 암기 과목에 다 할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어잖아요. 영어는. 언어라는 것은 돌아서면 까먹어요. 계속해서 아웃풋을 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으면 까먹는 게 정상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놓고 까먹어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못 푼다? 이러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제가 이 문제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해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독해랑 문법은 공부하지 말고 이것만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라는 것은 일종의 언어라고 했죠. 언어니까 모든 유형과 모든 것들, 분야들이 다 어우러져서 문제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대화형 문제를 푼다고 해도 대화형 문제 안에 어휘도 있고 문법도 들어 있어요. 그리고 눈치껏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독해 스킬도 필요하거든요. 이 문제 자체가 완전히 어휘는 어휘고 수거는 수거고 이렇게 동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떨어뜨려서 이건 보고 이건 안 볼래 이렇게 하시면 출제자가 그중에서 어떤 곳에서 문제를 픽해서 낼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한 번은 다 들으셔야 됩니다. 다만 집중적으로 더 많이 복습해야 할 부분은 있는 거죠. 어디요? 앞부분 파트에서 어휘 파트에서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휘만 외운다고 해서 일곱 문제를 다 풀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앞에서 어휘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두 문제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했죠. 사실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세 문제도 될 것 같지만 이건 출제자가 어떤 문제를 선택하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신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 한두 문제라도 필수적으로 공부를 하시려면 그리고 맞추시려면 어휘를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집중해독하는 부분을 알려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한 번이라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번 회독할 시간이 있지 않으세요. 다른 과목들도 많이 암기를 하셔야 되고 또 영어 같은 경우에 이게 암기하고 지나고 나면 그게 도움이 안 돼요. 계속해서 써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요.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세요. 여러 번 회독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생각에 여러 번 회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다면 한 번이라도 제대로 꼼꼼하게 학습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복습할 때 후루룩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렇게 복습 자료를 활용을 하셔서 한 번 수업을 하고 나면 그 수업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가지 복습 자료를 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안내해 드릴 부분을 보시면 복습 자료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계속해서 내가 인풋 그냥 암기했던 것을 편하게 암기했던 것을 조금 불편하더라도 아웃풋 꺼내서 사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단 한 번을 공부하시더라도 철저하게 꼼꼼하게 이 지식을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비기너 분들은 집중을 하셔서 공부를 하고 계시면 우리 숙련자분들과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요 공부를 이미 쭉 해오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저랑 벌써 반년 이상 공부를 쭉 거의 1년 가까이 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게 아니면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출중하게 갖추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은 앞으로 남은 단기 전략 어떻게 짜면 좋으냐 하면요. 일단 경쟁하는 것에 있어서 그죠? 나한테 조금 더 유리하려면 내가 영어에 조금이나마 유리한 점이 있으려면 고득점 문제들을 노려야 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어휘 암기 하셨을 거고 약간의 문법도 하고 계셨을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는 고득점을 노리게 되는데요. 고득점이나 만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독해까지 알차게 가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문법 독해까지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선별해서 듣지 마시고요. 전체 강좌를 다 들으세요. 오히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것 이게 또 한 번의 복습 차원에서 보신다면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실 때 아 그게 뭐더라 이게 기억이 안 나네 하면서 따로 공부할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다 듣고 가시되 내가 조금 아는 거다 이러면 좀 빠르게 들으시는 게 낫겠죠. 이럴 경우에도 복습 자료는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심화까지 있어요. 심화 과정까지 보시면 베이직에서 대부분의 것들을 다루긴 합니다만 심화로 들어가시면 베이직에서 미처 다 다루지 못했던 좀 더 깊은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심화까지 빠르게 회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빠르기로 할 것이냐는 조금 이따가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기본기를 다지고 난 다음이니까 예상 문제를 푸셔야 할 시기입니다. 예상 문제집이 출간이 될 거고 그 예상 문제집 말고도 게리직 학습지라던가 아니면 셀프 테스트지라던가 제가 여러 가지 학습자료를 지금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상 문제를 많이 풀고 그거에 따라서 틀린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답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답 정리를 하다 보면 내가 틀리는 문제만 계속 틀리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약점이 되겠죠. 그 약점을 강화하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 보실 때요. 유형 연구하는 법 수업하면서 계속 알려드리겠지만 일단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제가 예상 문제집 구성을 할 때 문제별로 유형별로 섹션을 나눠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아 나는 이 부분이 강하고 이 부분이 약하구나 라는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보시면 되고요. 이왕이면 시간을 재면서 좀 빠르게 푸시면 좋겠죠. 자 영어 문제 한 문제를 푸는데 지문의 길이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한 문제를 푸는데 1분 정도 평균 시간을 두고 푸시면 좋겠습니다. 지문이 길어질 경우에 영어는요. 보통 3분까지 할애하게 합니다. 독해 한 문제의 경우에. 그리고 짧은 단 문형의 문제의 경우에 1분 이내로 풀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풀 수 있다면 좋겠죠. 그리고 문제 풀이 하실 때 제가 어떤 문제부터 푸실지 좀 안내해드리고 또 연습도 시켜드리긴 하겠지만 조금 먼저 미리 말씀드린다면 내가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 정답을 빠르게 맞출 수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내가 잘 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나중에 모아서 한꺼번에 재학습을 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이렇게 약점을 파악하고 나시면 오답노트 꼭 만드셔야 됩니다. 오답노트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오답노트라는 것은요. 내가 틀린 문제 체크해 놓고요. 어떤 분들은 색인을 해서 테이프를 이렇게 잘 보이게 해 두시고 어떤 분들은 그 문제를 그대로 들어서 스스로 노트 정리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틀린 문제를 다시 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답노트의 가장 큰 목적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숙련자분들은 공부를 지금부터 해나가시면 되는데요. 이제 기간별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출시되는 문제나 커리큘럼을 보시면 일련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비기너부터 얘기 드릴게요. 자 비기너분들요. 지금요. 지금 발표가 난 시점은 여기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저기 이제 7월 21일 날 시험을 보는 D-Day까지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실 거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건 기본기를 다루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는 바뀔 수 있으나 기본기는 변하지 않아요. 그 기본기 풀 안에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유형은 바뀌어도 이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탄탄하게 정립하셔야 돼서 사실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실력이 개인차가 다 있어요. 하지만 그 개인차에도 불구하고 수험기간의 절반 정도는 할애해서 기본기를 확실하게 다져 두셔야 됩니다. 지금은 문제풀이가 중요한 시기가 아니라 기본기를 다져야 중요한 시기입니다. 비기너분들 특히요. 자 그래서요. 심화는 이렇게 심화가 제공이 되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께 더 중요한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편. 자 기본 커리큘럼을 완성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거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몰아서 하지 마세요. 영어는 몰아서 하지 마시고 꾸준히 조금씩 나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루 한 강씩 할 경우에요. 총 58일이 걸리고요. 긴 강좌는 하루에 하나 듣고 짧은 강좌는 하루에 두 개 듣겠다라고 하시면 약 40일 정도 안에 이 베이직 과정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죠. 그렇죠? 자 개리직 영어의 범주가 아주 넓지가 않아요. 우리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 유리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실 거 기본 과정을 충실하게 어디까지 가시냐 여기까지 가세요. 여기까지. 그 전에 완수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하루에 하나씩 할 경우에 총 58강이니까 두 달 정도 잡으신다면 1월, 2월 그리고 3월 중순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이 안에 기본기를 충실하게 꼼꼼하게 한 번이라도 꼼꼼하게 다 공부를 해두시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문제풀이 하실 수 있는 내공이 만들어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푼다고 한들 그게 내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습하는 과정보다는 기본기 다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3월 전에 혹은 3월 중순까지 공감영어 베이직 완강하시고요. 각각 필요한 것들 자습실 혹은 자료실을 통해서 자료가 이렇게 많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자 자기 전에 단어 외우는 거 힘들죠? 자기 전에 오디오북 들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동하는 중간중간에 들으셔도 되도록 오디오북 녹음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단어장이나 기초 수거장은요. 필수로 그러니까 우리가 개리직 책에서 모두 다루지 않는 필수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학교, 고등학교 단어 같은 것들이요. 사실 우리가 개리직 용어만 알고 있어도 문제는 어느 정도 풀 수 있겠지만 그 개리직 용어를 가지고서 문제를 전부 다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출제자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개리직 용어 위에 기본적인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을 구성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단어도 어려우시다 하는 분들은 우리 학습 자료실을 이용을 하셔서 기초 단어, 기초 수거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개리직 단어의 경우에 셀프 테스트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어 수거 모두 있으니까 그때그때 암기를 하시고 이걸로 셀프 테스트도 해보시고 하면서 꼼꼼하게 한 번이라도 완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동의어 사전은 우리가 부록으로 교재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문제도 그렇지만 개리직 문제도 또 예시 문제도 우정청에서 예시한 문제도 보시면 동의어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수거형 문제입니다. 빈칸이나 아니면 밑줄을 그어 놓고요. 같은 형태의 단어를 고르게 하거나 빈칸에 들어가거나 들어갈 수 없는 말을 고르게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보기 중에 보기 4개 중에 3개는 비슷한 말이고 하나는 다른 말이라는 얘기죠. 이걸 알아보려면 동의어 학습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의어도 그 상황별로 사실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이 단어를 쓸 수 있지만 상황이 바뀌면 그 단어를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많은 상황들을 들여놨고 그 상황에 맞는 동의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끝내고 나시면 한 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꼭 한 번 훑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이직 과정이 끝나고 나시면 이제 문제풀이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 득점을 목표로 하실 때에는 심화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뒤로 가셔서 완성 과정으로 건너뛰셔도 됩니다. 완성으로 갔는데 나는 베이직에서 어떤 과정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역시 그 부분을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생기실 경우에 그런 부분 체크해 놓으시고 심화로 가셔서 그 강좌 색임별로 한 개, 두 개 정도만 들으셔도 오케이입니다. 자 완성 과정으로 가시면 이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4월, 5월 기간 동안에는 공감영어 문제풀이 학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풀이 할 때 중요한 거 뭐냐? 문제 빠르게 푸는 거 전혀 도움 안 됩니다. 문제를 풀면서도 한 문제라도 꼼꼼하게 풀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늘려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답률을 높여야 되는 거죠. 사실은 문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정답률을 높이는 게 우리의 목표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합격에 더 다가갈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문제풀이 4, 5월에 하시고 계시면 이 부분 중에 이제 4, 5월 중에 특강이 여러 가지가 이제 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그리고 기본기 다 제대로 공부하셨는지 계리직 학습지를 가지고서 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유닛별로 제공을 해서 수업 시간에 다룬 이야기, 필기한 것도 있을 거고 제가 설명하면서 드리는 얘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교재에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받겠죠. 자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실 수 있는 학습지가 제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책 뒤에 브로그로 보시면 선별 기출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 더 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심화로 가셔서 여기 혹시 없나 찾아보시면 유형별로 또 제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맛보기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오지 마시고요. 요거하고 여기로 오세요. 부족함이 느껴지면 가시고 이걸로 충분하다 하시면 안 가셔도 됩니다. 베기너분들은 심화를 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지 해설도 그때 제가 해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되고요. 어휘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어휘 암기하는 방법부터 어떤 어휘가 있는지 좀 더 세세하게 여러분들께 까먹지 않도록 여러 가지 컨텐츠를 준비해 드릴 겁니다. 이 시기에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해 나가시면 그리고 나면 이제 시험 직전으로 가는 거예요. 시험이 가까워 올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모의고사 푸는 거죠. 마지막 최종 점검이 되겠습니다. 최종 점검을 하실 때 아 내가 그동안 어떤 것들을 공부해 왔고 또 앞으로 어떤 것을 남은 기간 또 보충해야 되겠구나 이거 보실 거예요. 요거 파악하시는 기간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시험 보기 직전에 제가 직보해 드릴 거예요. 직전 보관.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 이런 것들 출제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출제전은 이러한 식으로 문제를 낼 거니까 만약에 보기가 이렇게 구성되면 여러분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라는 것들 마지막 과정에 가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때까지 이 커리큘럼 그대로 쭉 안정적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기너 분들 어떻게 공부한다고요? 지금 수험 기간의 반 정도는 기본기에 할애한다. 이게 중요했고요. 기본기 꽉꽉 채우신 다음에 문제풀이 가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제 곧 문제풀이까지 오픈이 될 거예요. 그러면 비기너 분들은 엄청 초조해 하세요. 아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 벌써 나가고 있는데 나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막 불안해 하세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분들의 진도를 나가는 거고요. 나의 목표는 그분들과 같지 않고 나의 수험 생활이 그분들과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자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는 나와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다른 분들의 진도와 비교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실력을 향상하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영어는 반드시 답이 옵니다. 영어의 진입장벽이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초심자분들한테 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언어잖아요. 저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자분들께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습 방법과 패턴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이미 진입장벽 안으로 들어와 계실 거예요. 영어 문제는요. 이 나오는 범주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기는 어렵지만 일단 들어오면 문제 유형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십니다. 그러면 오히려 영어가 더 쉽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새롭게 배울 내용이 거의 없거든요. 다 기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용기 내시고 지금부터 출발 하시는데 자 적극적으로 공부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숙련자분들 혹은 기존에 공부하고 계셨던 기존 수강생분들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이 기한 내에 달려나가셔야 할 계획이죠. 자 그래서 그 계획을 한번 같이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수강생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제가 올리는 어떤 자료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오셨을 거고요. 공부 진도도 많이 끝내셨을 거예요. 약간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시험 발표가 기한이 반년 이상 남은 채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자 이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보시죠. 자 지금 기본 과정을 완전히 끝내신 분들도 있고 재회독, 2회독, 3회독 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기본을 마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쵸? 자 이번 달 동안에 기본은 다 끝내기로 합시다. 이제는 기본 마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한테 유리한 싸움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일단 시간을 확보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 미처 다 마치지 못했던 부분 혹은 재회독 중이신데 아직 좀 남았다 아시는 분들은요. 이번 달까지 해서 이론 정리는 마치시는 걸로 목표를 잡아 봅시다. 목표를 100%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넘어가도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 제가 짜드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게을리하지는 않으실 거죠? 자 꼼꼼하게 쭉쭉 나아가시는데요. 이론 정리 마치세요. 마치실 때요. 이런 부분들 내가 확인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보시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료 활용을 하셔서 까먹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길을 걸어왔어요. 이거 까먹으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복습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현재 이제 심화 강좌가 아마 이번 주를 끝으로 마무리가 될 건데요. 심화 강좌를 다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다 듣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특히나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집중해서 들으셔도 됩니다. 어휘만 들으셔도 되고 독해만 들으셔도 되고 문법만 들으셔도 되고 다 들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필요한 부분만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심화 강좌도 웬만하면 2월 안에 다 끝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제공될 컨텐츠들이 많은데요. 이것들 전부 다 소화 흡수하시려면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다른 과목, 암기 과목들이 막 외울 게 많이 생기실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고 나기 전에 영어 공부를 최대한 많이 해놓으세요. 이렇게 안내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고가 난 후에는 암기 과목이 암기할 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암기하는 거 단어만이라도 줄여 드리려고 그리고 새로운 이론, 영어 이론 계속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지금까지 공부했던 부분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거 까먹지 마시라고 되도록이면 앞부분에 공고 나기 전에 이론을 하세요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고 났으니까 기본 부분에서 이론은 끝내시라고 하는 거고요. 심화 더 하실 거 있으면 지금 바로 하셔서 끝내도록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남은 건 문제풀이인 거죠. 문제풀이 하실 때요. 공합영어 문제풀이를 약 2월이나 3월 중에는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약 한 달 정도 기간을 잡으시고 하시면 그러면 필수 과정은 다 끝납니다. 시험 볼 때까지 4개월이나 시간이 남아버려요. 이 시간 동안 나는 영어 공부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재회독하면서 복습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할애할 수 있는 노력과 시간이 조금 더 남게 되실 겁니다. 그때 거기에 집중을 하시고 영어는 까먹지 않게 대비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앞부분에서 이 커리큘럼 전부 끝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3월 정도가 되면 공합영어 문제풀이가 다 완료가 되실 거라서 이때 오답노트 만들면서 가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강하고 약한지는 꼭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시면 4월부터 6월 기간까지는 여러분들의 약점 파악하고 강점 파악이 여기서 되겠죠. 문제풀이에서. 그거에 따라서 제가 추가로 여러분들께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강들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자 여러가지 특강이 있겠지만 우선 확실한 것부터. 그렇죠? 자 확실한 것부터. 자 스페셜 특강이 4월, 5월, 6월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면 특강 뜰 때마다 그거 확인하시면서 아 내가 뭘 까먹고 있었는데 다시 떠오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 이런 내공이나 스킬적인 부분을 선생님이 또 설명해 주는데 이미 이론을 다 하고 났으니까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 속속 흡수하기가 좋겠죠. 그리고 아 나는 복습 자료도 다 사용을 했는데 선생님이 추가 자료를 주신다? 그걸 가지고 또 점검하는 계기도 되실 거고요. 그래서 학습자고 해설 특강 이 시기에 이제 지금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제공이 될 거고요. 선별 기출 문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다루셨을 겁니다. 더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문제를 더 풀고 싶어요. 이런 유형의 문제를 더 풀고 싶습니다. 라고 연습하실 문제도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연습 문제로. 자 이러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어휘 확장 특강 같은 경우 예정돼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이벤트가 더 있는데 공부하다 보면 제가 어떤 날 이제 뿅 하고 나타나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안내 드릴 거예요. 재밌게 또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6월 되겠죠. 6월, 7월 동안 하실 거는요. 파이널 과정입니다. 모의고사 보실 거고요. 모의고사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의고사는 시간을 재면서 내가 최종적으로 그 긴장된 상황에서 최대한의 목표치를 끌어낼 수 있는가를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화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때 필요한 부분들 자 보충학습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파이널 북이라고 해서 여러분께 핸디북을 제공해 드릴 건데 PDF를 제공해 드릴 건데요. 공식집 같은 거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집 자 지금 갖고 계시면 갖고 계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략 노트 스스로 만드셔도 되는데요. 저 또한 여러분들께 추가로 뭔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노트도 만들게 되실 거고요. 직보 특강이라고 해서 자 시험 보기 직전에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떠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번에 문제 트렌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또 출제자가 이런 걸 유도할 경우가 있으니 이거는 함정에 빠지면 이렇게 된다. 라는 것들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때 그러면 아마 웬만한 영어 문제는 못 푸는 게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 직전까지 알차게 마무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대망의 D-Day가 되는 거죠. 자 그때까지 이 순서대로 쭉 나아가시면 지금 기존 수강하고 계셨던 분들도 마무리가 되시는 겁니다. 자 어떠신가요? 지금 이제 시험 발표가 나서 불안감이 연습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죠? 자 지금까지 내가 잘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좀 막막하다 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자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더 뭔가를 하고 싶다 아니면 저와 함께 얘기를 하면서 고민도 같이 나누고 피드백하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요. 이런 것들 하고 계시면 혹은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홈페이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합격을 꼭 거머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